오늘 말씀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대살로니카 후서 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 그 불법한 자들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해요 불법자의 활동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얘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것을 알 수 있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크리스토의 영이 나옵니다 저크리스토의 영이 요한의 시대 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크리스토가 오리라고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 저크리스토가 이미 있는데 그들이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저크리스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크리스토가 아직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살로니카 2장 7절의 말씀과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에게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게 숨어져 있는 비밀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벌써 세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또 세례 요한의 때에도 사도 바울의 때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불법한 자들 이들은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게시록 17장 1절을 보면 음녀 얘기가 나와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구약에서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왕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큰 제국이 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면서 이것이 비밀이라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권세자 이 땅 가운데서 부기와 영화와 어떤 영광을 누리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과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 배도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고 했잖아요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5절에 보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그런데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 즉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저크리스토에게 주어졌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땅에 있는 왕들과 상인들과 교제하고 교통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음녀가 탄 것이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은 가증한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 써놓은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17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곧 음녀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들에 대한 비밀이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 음녀가 6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할 만큼 그 피를 아주 많이 흘려서 그러하여금 붉은빛 짐승을 탔을 정도로 그들이 피에 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영적인 피 흘림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피 흘림은 뭐야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불법 환자들이 비밀리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할 만큼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한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 것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상을 엎으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집에서 내가 키운 것 중에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그냥 사서 재물로 바치는 일을 한 모습을 한 일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에서 새롭게 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일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설기관들이 성경의 구약을 갔다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만큼 지식이 뛰어나게 가르쳤어도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은 사역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된 거예요 마치 일수를 찍는 도장으로 하루 일수를 찍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난 예배 드렸어 또 수요 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 드렸어 그 공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수 잘 믿는 사람 11조를 내면 나는 11조를 내니까 주일 현금을 내면 주일 현금을 내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지는 재물을 파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진배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원하냐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피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우리의 영적 예배고 그것을 산 재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그 안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며 예배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심령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면서 한 말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죄종이 아니라 의예종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예배 속에서 늘 교통되어지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오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들을 때도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주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에 채워서 말씀과 기도로 고룩함을 입는 것이 예배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나아갈 때 기도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졌냐 하면 상한 심령으로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그들은 재물을 왜 가져갔어요 그 재물을 항상 죄를 깨달았을 때 가져가게 됐어요 속죄일 날 그 죄를 속함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갔고 속건죄는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을 깨달았을 때 속건죄에 재물을 가지고 갔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죄나 화목죄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십자가에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화목하길 위해서 또 나아갈 때도 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심령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들으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화제로 주님 앞에 들으신 그것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제물이지 다른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는 항상 어떤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심령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냥 양을 염소를 파는 걸로 사서 드리게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헌금만 내면 무조건 축복받는 줄 알고 예배만 무조건 참석만 잘하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들이대 마음은 다른데 있게 만든 거 정말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심령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기난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쇠게 하고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이 불법한자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점점점점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될 자들이 생명에서 잃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생명을 잃는 걸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곧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처럼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정말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믿음, 복음, 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도록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면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불법한 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도 그 사람 안에 불법한 자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 왜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길을 가셨어요 아까 우리 찬성 부를 때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는 갈보리길을 가야 된다 그랬죠 갈보리길 십자가길을 가야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태봉 16장 24절에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다 불법한 자들이 비밀 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활동? 피 흘리는 활동 성도들이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무슨 증거를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전하게 만드는 거는 이미 증인이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하려고 기도를 해도 골반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이 말은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서 그걸 갖다 자랑할 게 아닌 건데 주님 안에서 뭔가를 좀 하면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엔 자랑할 게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한 자들이 성도를 죽이고 또 예수의 증인을 죽이는 이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아닌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잃고 있다면 기쁨을 잃고 있다면 충만함을 잃고 있다면 벌써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가 넘쳐야 돼요? 생명이 넘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죽지 못하게끔 자꾸 육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아직도 육의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육의 방법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하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미 내가 불법한 자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어야죠 매일 말씀을 먹으면 풍성하게 얻어야죠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매일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사는 자가 안되냐 이 말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매일 먹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회개? 내가 이 불법한 자에게 용납했구나 그래서 생명을 잃고 있구나 뭔가 내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었구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불법한 자들은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육적인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말한 것처럼 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병나는 표적? 아니면 예언하는 표적? 아니면 뭔가가 희끼한 일이 일어나는 표적? 내 몸이 벌벌벌벌벌 떨리는 표적? 여러분이 구해야 될 표적은 생명의 표적이어야 합니다 병 고칠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병나는 일 있어요 무당이 구슬에도 잠깐 동안 병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내게 표적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그 표적은 바로 생명의 표적이에요 내가 말씀을 은혜받고 잘 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생명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생명이 역사를 하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올라오고 생명이 역사를 하면 불의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죠 말씀을 받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똑같아 그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러면 목사는요 낙심이 와요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려고 전했는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그날이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낙심이 와요 나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저분이 잘못된 건가 이게 이제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저가 잘못됐나 근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한 자들도 무너뜨리고 하려고 미혹을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야곱서 1장 14절에 미혹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의 생각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는 내 욕의 감정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 그렇구나 와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마음에 속아서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불의한 자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음료가 왜 되었어요? 왜 교회가 배도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배도하는 일이 왜 일어나요? 육신의 욕심과 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사람은 변질되는데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변질되면 너도 변질될 수 있다예요 나도 변질될 수 있다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산자가 아니라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안자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불법한 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택한 자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웬만한 믿음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오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욕심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뭐 박지 않으면 언제 내가 변질돼서 배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리게 되니까 그래서 유출병자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혈류병자 유출병자 혈류병자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흘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명을 오늘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세요 생명을 잃지 않았다면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만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생명으로 내가 온전히 하고자 이 마음의 사모함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욱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머리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접목된 사람 완전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불법한 활동을 오늘 본문의 10절에 주님이 허락했다고 말해요 이 불법한 자를 왜 주님이 허락하셨느냐 여기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10절의 말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버리신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 뭘 원해요?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해서 건졌다는 걸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을 교회 가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기까지 날 사랑하는 사람 그 이상 뭐가 더 귀한 게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해서 건졌으니 내가 정말 죄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저주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생명으로 안 살아요 육의 생명으로 살아 우린 육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 삶도 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먹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착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면 어떡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여, 거짓 그리스도여, 거짓 사도들이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말하죠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대요 왜? 그들이 거짓 것을 믿으니까 마태봉은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죄를 사해줄 단 한 분 구원자여, 구속자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분이 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굳이 성경을 안 찾아도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위해서라는 걸 아담 안에서 다 심판해 놓이게 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이 소식을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한 거예요 진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듣지도 않고 들었음에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니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해야 할 일은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매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얼만큼 내 안에 있어서 간절하고 간절하게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져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하냐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비글려 죽기까지 자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할 거면 그분만이 가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려고 내 마음이 사모해서 그것을 쫓고 있으십니까? 정말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의를 찾아보기 어렵게 부류만이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피 흘리고 있고 이 불의에 활동하는 자들이 활동하도록 믿는 자는 자들이 자기들의 육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더러운 거에게 내어주시고 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사는 자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해 이 세상 걸 좋아해 이 세상에 누리는 영화를 좋아하고 물질의 풍요한 걸 좋아하고 십자가 길을 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몸이 교회에 갔다고 해서 또 예배들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 십자가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느냐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물질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거 이런 거 주세요 나 이거 해서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구할 것은 예수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생명으로 충만한 자인지 그 생명으로 기뻐하는 자인지 그 생명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는 자인지 이 생명을 구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불이한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불이한 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요 진실로 우리 마음에 진리를 받은 자가 되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모든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심각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을 쫓아갔고 치유하는 데만 좋아해서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서 풍요함을 누리는 것 이걸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의 일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들이 더 잘 나가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받기도 하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란 사람을 안 데려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넘어질 자는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만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만 살기를 원해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구원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 것을 허락하시고 거짓 것을 알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있는가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를 열심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성령으로 내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러한 거짓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것들을 활동하게 두시는 것은 거짓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보고 알고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만이 참 것인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혹도 역사에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과 염소로 갈르는 시대예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오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되셨습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해야 될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봐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들어버리면 미혹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이 열려져서 이 눈이 열려져서 거짓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죄종과 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지금 내한테 돈이 없는 거 그거 주님으로 충만하면 뭔 일을 만드시라도 돈 주세요 먹을 거 만들어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지 말랬어요 오직 나는 무엇을 하면 되나 생명을 구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육체에 맞춰 있습니까 아니면 영에 맞춰져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자들로 알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오직 빛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골로지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들을 반드시 대사는 2장 7절 말씀에 옮기신다고 말하거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라고 했죠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불법적인 이 비밀적인 행동을 주님이 다 끝낼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거를 막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어요 땅 내 모퉁이에 선 이유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절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때를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동서남북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땅도 바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사람도 모든 영혼들도 다 그 심판 속에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막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누가? 하나님이 2절을 보면 같이 봉독하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두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건짐을 받느냐 하면 그 인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 그들에게 인을 다 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어 불법이 활동을 하지만 그것을 아직은 불법을 활동하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도록 두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침을 받는 쪽으로 확실하게 인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새긴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머리에 예수님으로 도장을 새기시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인을 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생명 이걸로 여러분 스스로가 인을 처지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인을 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고 천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자와 인침을 받는 자 선택을 하세요 나는 살아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리라 나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 따라가리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나는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면서 인을 치워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진멸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의로 인쳐서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가 능력이라고 불의가 결단코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을을 가지면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가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믿음 진리를 아는 믿음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믿음 그런 자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 불의한 자들을 다 진멸할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을 허락한 것 이 불법한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나를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이 불법한 자들은 언제는 옮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심판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와 왜 싸워야 돼요? 지옥에 안 갈라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을 용납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나 우리 게시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게시록 17장 16절을 보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이 짐승? 음녀가 탔던 짐승이에요 음녀가 탔던 불굽힌 짐승인데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대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되어져 있어요 짐승을 타고 그 짐승 위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좋아했던 음녀가 이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배도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것으로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 잘나가고 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그 세상 걸 좋아하다가 숨겨져서 잘 누리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까발려져서 세상이 그 사람을 그냥 화살을 쏴대잖아요 어디까지 쏴대요? 땅 바닥에 처박히도록 쏴대잖아요 결국은 세상 걸 좋아하다가 세상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개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음료가 가졌던 모든 영화를 다 짐승이 갖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 악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짐승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짐승들 666이라고 말하는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자들이 다 결국은 세상 임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다 그러한 자들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진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근데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도 불살른다고 베드로스 3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 악한 자들은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영생으로 영생과 영멸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도둑같이 올 때에 뜨거운 불에 풀어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 다 무너지고 이 땅의 것들이 다 진멸되게 되어질 때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항상 무엇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 약속대로 반드시 임하실 그 의가 있는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점도 치도 없는 자가 되려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한 자들의 행동을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어도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이걸 왜 허락하셨다고요? 진리를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역사해서 그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 베드로 후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줄 것이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아무리 불법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바로 하늘에 맞춰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자여 그 구원을 맛보는 자여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가에 맞춰져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되 주여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로 사는 영적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점도 흠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받은 대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